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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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비인하가 본래 없다는 것이 재물론의 결론이야. 옳고 그리고 너니 나니 하는 것이 다 끊어진 세계가 재물론의 결론이다. 그것을 호전몽이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무라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무라 양망이다 그랬고 아공 법공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타노스님은 다시 주석을 달 때 유교를 가지고 와서 맹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화엄을 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것을 체계한 면에서는 화엄경에 뒤떨어지죠. 화엄경처럼 아주 10주 10행 10행 10지 등강 묘각해서 모든 공부의 체계를 잡아서 어떻게 무라가 될 거냐. 어떻게 무라 양망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르냐 하는 그런 체계화된 면에서는 화엄경에 뒤떨어지죠. 장자의 그런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물화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화엄경이 제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장자가 담고 있는 근본 사상도 이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양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같다고 봐요. 도교에서는 최고의 진리를 무라 양망의 경지라고 합니다. 신선이 되는 경지. 최고의 천선이다. 하늘 신선이다. 라고 했던 오종 신선 가운데 최고의 경지인 하늘 신선이라고 하는 경지는 무라 양망이 됐다. 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과 나를 함께 잊어버린 상태. 불교에서는 이를 아공 벚꽁이라 하잖아요. 무라 양망이 된 이 최극치의 경지를 물화라고 그래요. 온 세상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 화자가 말이죠. 활화자인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교화로 삼아요. 내가 우주 벚꽁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야 교화가 된다. 성인의 교화는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라의 화는 말이죠. 맹자의 대의 화지지위성이다. 라고 하는 이 화자. 활화자로 보아야 오르니 총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주가 통체일 태극이요. 전체가 한 덩어리의 태극이요. 별로 말하면 따로따로 말하면 물물이 갖고일 태극인 즉 각자 각자가 하나하나가 다 태극을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 불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무위자연의 리를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장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의 화지지위성이라고 하는 이 주석은 타너스님이 또 불교로 아공복궁뿐만 아니라 맹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의 화지지위성이라고 하는 게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걸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유교에서는 말이죠. 이 구절이 굉장히 데피니션, 정의를 잘 내린 구절입니다. 이거 외워두시고 알아두시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의 화지지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조화로 화활화자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순서대로 돼 있는 겁니다. 가욕지위선이라. 가욕지위선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하고자 하는 바. 인간의 맹자는 말이죠. 진심장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진심장에 있을 때 뭡니까. 진심. 근본. 근본 성품짜리가 선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본 불성짜리가 그건 선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인간은 누구나 진여의 훈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꺼내준다 이 말이죠. 그게 걔 어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것. 가욕지위선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으면 유적이지위신이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유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지여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신이라 그래요. 바깥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기신론 했을 때 모든 중생에게, 화음에서도 그렇고. 모든 중생에게 동일하게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완벽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십주의 초주다. 그죠. 십신이 구족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나한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선의 의지. 그죠. 칸트로 말하면 실천이성. 이런 거예요. 정언 명령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도덕유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어가지고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본래 갖춰졌다는 걸 아는 것이 이제 신입니다. 그럼 이것이 나에게 충실지휘입니다. 그게 충실지휘 미라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미라 그래요. 아름다운 믿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선미라고 그러지만 선보다 말이죠. 미가 더 수승한 거예요. 더 높은 게 미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확 드러나는 걸 미라 그래요. 겉에 껍데기에 예쁘고 이런 게 미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 인간의 근본적인 아름다운 심성이 바깥으로 충실하게 다 되는 게 이제 이게 가득 찬 게 미입니다. 그 다음에 충실이 유광이지휘됩니다. 큰데자는 무슨 뜻이냐. 이것이 몸이 가득 차요. 가득 차가지고 바깥으로 말이죠. 빛이 나는 것이 대랍니다. 빛이 나는 것이 대랍니다. 그 다음에 대이화지지휘성이라. 그것이 바깥에 빛이 나서 확 드러나는 이 큰 건데 큰 대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교화할 수 있을 만큼 화하게 만드는. 너나가 없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걸 성인성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한어쌤이 이걸 가지고 물화라고 하는 거. 장자의 물화라고 하는 거. 물화양망이라고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주석을 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화양망의 경지에 도달하면 말이죠. 이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거다. 이게 말이죠. 화엄에서 말하는 오의점차에 닦아나가는 등강 묘가까지 오는 과정과 유교에서 진심장에서 얘기하는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장자에서는 말이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물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호전목이 나타나더니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성인의 경지, 지인의 경지, 진인의 경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이 불가지, 지위, 신이라. 이 신묘하다라고 하는 신은 어떤 거냐. 성스러워서 이러니 저러니 알지 못하는 것을 신이라 그래요. 신묘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위 화지, 지위, 성을 가지고 장자의 물화를 또 회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석을 다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물론을 다 보셨고 핵심만 가지고 뽑으면 재물론은 물화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한 덩어리 되는 소식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통체 일태극이다. 그 다음에 양생주입니다. 양생주. 여러분 우리가 음식 잘 드시고 하는 것도 양생이라고 그러고 기공을 해서 수련을 하고 해도 여러 가지 양생법이 있고 도교에서 발달이 많이 돼 있죠. 그런데 양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양생주론. 여기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생을 하는 주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생주를 기른다. 내가 지금 몸을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생주잖아요. 내 생주를 기른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양생주의 핵심으로 타너스님은 연독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연독은 다른 말로 뭐냐면 중도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장자의 종지는 하나야. 도밖에 그것은 없다는 것. 도밖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인의 학문이 아니다. 이게 장자의 핵심도 궁극적으로는 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학문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도 근본이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학이 아니여 그러셨어요. 근본 도짜리를 거론을 해야 성인의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위, 화지지위,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인의 학문이다. 그러면 연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어렵습니다. 연독이라는 뜻이. 역대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연독에 대해서. 타너스님이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게 타너스님의 주석이에요. 연독에 대한 타너스님의 주석입니다. 즉, 중도로서 법을 삼으면 몸을 보존할 수 있고, 보신, 생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전생, 부모를 복량할 수 있고, 양친, 수명을 다할 수 있으니, 진년, 몸뚱이 기르는 양생의 법을 말한 양생주의 종지는 중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중도에 서지 않으면 양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양생주 편의 근본은 중짜리를 채득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길러서 몸 건강하는 게, 보신하는 게 단순한 양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도를 찾아가는 거. 핵심은 말이죠. 생각이 마음이 중도에 서 있는 중짜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역대 주석가들이 굉장히 많은 주석을 달아놨는데 말이죠. 타하너스님은 여기에 연독이라고 하는 걸 임동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자의 양생주에 보면 해우가 나옵니다. 포정 해우.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말이죠. 칼을 갖다가 딱 쓰는데, 딱 그냥 소를 갖다가 해부를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칼을 말이죠. 19년 동안 안 갈고 써요. 안에 있는 내용을 살과 뼈와 힘줄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긍경을 다 알고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백정이 있어요. 포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양생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생주의 해우의 비유는 뭐냐. 연독의 독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연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독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 가운데 가세보라고 하는 중국의 주석을 인용했어요. 적극 활용했다. 기경팔맥에 임독과 동맥이 있는데 신전에 몸 앞에 있는 중간맥을 임맥이라 그러고, 신후에 몸 뒤에 중맥을 가운데 흐르는 맥을 동맥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은 중의 뜻이다. 연은, 인연할 때 연자는 따를 순자의 뜻이라는 것이다. 즉 연독의 의미는 바로 중도를 따른다는 것이며, 기가 허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비어있는 속으로 기가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를 따라서 행하는 중도의 의미를 명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장자는 포정 해우의 일화를 가져와서 중도의 참뜩과 양생의 오묘함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지극히 허한 곳이며, 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인 중자리가 바로 양생주 편의 골자라고 주의하고 있다. 탄어쌤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포정이 말이죠. 저기 그 해우, 포정 해우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우리 몸에 말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에서 수승화강이죠. 물기운은 말이죠. 올라가고, 불기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고자 하고, 물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두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올라가게 만들고, 물은 내려가게 만들고 해버리면 우리 몸 안에서 말이죠.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차가운 기운은 머리로 올려서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만들어주는 걸 소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양생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임동맥이라고 했잖아요. 임동맥이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이 가운데 라인이 있고, 우리 몸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라인으로 백해부터 회음부까지 일자로 쭉 나오는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몸의 앞에 중간에 기운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흐르고 있는데, 몸 앞쪽에 흘러내려오는 이 기운을 임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올라가는 맥을 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임동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임맥이고 이게 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연독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주석을 단 거죠. 가세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이거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이 임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흐르는 것이 중이라고 하는 주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임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걸로 기가 흐르는데, 그 기가 흐르는 장소는 뭐에 있느냐. 허하다는 거죠. 비어있어야 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포정이 소를 잡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해부를 하느냐. 여러분, 닭고기 드셔보시면, 이렇게 뼈하고 살하고가 저절로 해부가 되는 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뼈 위에 살이 안 붙어있고, 얹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사이로 칼이 다니는 거예요. 이 포정은. 그러니까 이 허한 자리를, 허하게 비어있는 가운데 자리를 임동맥 찾아다니듯이 완벽하게 칼이 해부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칼이 뼈에 부딪히지도 않고, 칼날을 상하지 않게 자유자재로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생이라고 하는 게 채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하게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쓸 거냐. 그것이 바로 건강과 양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는 걸로는 결코 양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를, 이 기가 다니고 있는 비어있는 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자리를 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단 말이죠. 마음의 문제.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고, 그랬을 때 포정이 소를 해부하듯이, 바깥에 있는데도 안에 있는 비어있는 자리가 보여서 칼이 자유자재로 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타나스님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독이라고 하는 건, 연자는, 인연연자라고 하는 건 따를 순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자리, 비어있는 중자리를 따라서 잘 다니는 것이니까, 연독은 결국은 중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 중에 이 주석을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포정해우가 나왔으니까, 가장 유명한 게 양생주의 핵심이 포정해우거든요. 재물론이 호전몽이듯이,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보시죠. 칼날은 뭐냐? 칼이 중간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칼날은 뭐냐? 그건 우리의 정신입니다. 칼이 왜 정신이래요? 그러면 소는 뭐냐? 소는 우주, 마녀의 객관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무도 할 때 소를 찾아서 나가는, 그림 10개 보면 소가 뭡니까? 도요, 진리잖아요. 찾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 비유를 들듯이, 여기도 소는 우주, 만물의 객관 경계다. 우주, 만물의 객관 경계가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내 정신이 빈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어디에 놀아야 상하지 않겠느냐.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어야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양생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서 도교에서 나오는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양생술이 다 나오게 되죠.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거냐. 어떻게 단전이라든지, 주변에 한약에 나오는 혈자리라든지, 기경팔맥이라고 했던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여기에 양생주의 바탕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신이 놀아야 상하지 않겠느냐. 중자리에, 가운데 중자리에 합해야만 한다. 중자리는 지극히 허한 자리요, 진공자리요, 생사가 끊어진 자리를 중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생주의 골자죠. 그래서 포정해우를 19년 동안 칼을 갈아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호스님이 아주 멋진 주석을 남겼습니다. 고금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주석을 잘 못 냈는데, 역학의 원리로 말할 것 같으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음수의 극수고, 9라는 숫자는 양수의 극수니, 음과 양의 극수를 합하여 무한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년 동안 내가 칼을 갈아서 안 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고금의 주석가들이 주석을 잘 안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탄호스님이 10이라는 숫자는 음의 극수고, 9라는 숫자는 양의 극수니까, 음량의 극수니까 무한수다의 말입니다. 그러면 20년 되면 이 포정이 칼을 갈아서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한대로 갈아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량의 극수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석은 제가 딴 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탄호스님이 역학을 가져와서, 장자 포정해우 19년, 칼 갈아쓰지 않은 19년,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영원히 이 사람은 뭡니까? 칼을 갈아쓸 필요가 없어요. 비어있는 그 자리를, 중자리를, 연독의 자리를 정확하게 눈으로 다 보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탄호스님의 멋진 주석이 포정해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몸땡이에, 결국은 양생의 핵심은 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비어있는, 비어있는 중자리, 마음자리에 양생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땡이에 구애받지 않아야 진정한 양생이다. 몸뚱이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려야 양생이다. 잘 먹고 사는 것이 양생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야 양생이며, 의식주에 구애받지 않고, 생사에 구애받지 않아야 진정한 양생이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삽니다. 예전에는 새끼 먹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저기합니까? 그런데 그게 양생이 됩니까?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 초조, 그 다음에 불만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양생이 잘 됐고,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땡이 잘 간수하는 거 양생 아니다 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양생 아닙니다. 복지국가 와도 양생 안 돼요. 아무리 복지가 다 잘 돼 있어도, 내 마음이 허한데 무슨 양생이 됩니까?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 중자리, 허한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순하지 못하면, 그런 복지는 없다. 이렇게 장자에서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생의 골자는 정신이 죽지 않고, 중도에 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근본이 아닙니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생사를 둘 아닌 것으로 철저히, 투철히 보아버린 것을 양생주에서는 매달려 있는 것을 풀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현해다, 매달릴 현자, 현판할 때 현자죠. 매달려 있는 것을 풀어버린 거다, 이렇게 양생주에 나와요. 그게 타너스님은 불교의 해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중자리의 이치에 맞춰서, 중도의 이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잘 살게 된다면 말이죠. 끄달려 있는 것, 집착해 있는, 매달려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난다. 이게 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에서 얘기하는 이 현해라고 하는 것, 매달릴 현자, 현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벗어난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죠, 불교의 해탈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해탈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타너스님의 불교와 장자를 회통하는 그런 멋진 주석들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뭐에 끄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끄달려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부귀한 사람이라도 전부 다 뭐에 끄달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님은 정확하게 이 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얼마된 지혜입니까? 2000년 넘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은, 인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양생이 좋은 거 먹고, 몸뚱이 건강한 거에 양생이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다음은 인간세입니다. 그럼 인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개인적으로 재물론에서는 말이죠. 우주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다음에 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중도법을 지켜가지고 몸이 비어있는 마음을 잘 찾아, 찾아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양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바깥에 나오면 인간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심재라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재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재개. 심재라고 하는 거는 인아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경지이자 무하의 경지를 심재라 그럽니다. 심재. 심재라. 심재라. 그게 이제 재개입니다. 부정타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개를 하는데 몸재개 말고 마음의 재개가 뭡니까? 이렇게 아내가 공자에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네가 뜻을 전일이 해서 마음을 전일이 해서 귀로서 듣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의 인간세니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귀로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마음으로 들으래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서 듣지 말고 귀로서. 기운기자. 귀로서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말하는 목적이 뭔지.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 보다가 기운기자를 더 깊은 걸로 본 거죠.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읽어냈는데 귀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말은 마음은 이러한데 그 사람의 궁극적인 기운은 또 딴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는 말이죠. 듣는데 그치고 마음은 분별하는데 그치거니와 기라고 하는 것은 허하여 비어서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뭡니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허한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도가 허한 곳에 모이나니 텅 비어버리면 허의 극치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심재가 된다. 마음 재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드러나기 힘든 숨어있는 비어있는 귀를 보는 거다. 기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 재개거든요. 이걸 탄어선이 어떻게 주석을 다루느냐. 능험경 25원통 가운데 이근원통. 귀로서 원통을 하는 반문문자성. 반문문성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요. 듣고 있는데 소리를 듣는데 내가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듣는 거. 그게 이제 반문문자성이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세의 심재를 통석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걸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이근원통 가운데 25원통 가운데 이근원통으로 깨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귀로서 많이 깨친다는 겁니다. 귀라고 하는 건 공을 드러내기 좋죠.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눈의 대상이니 이 색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있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소리라고 하는 거는 10분 전에 저의 말소리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공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재라고 하는 걸 마음 재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유를 귀로서 드는 거죠. 귀로서 소리를 들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맨 먼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귀로서 소리를 들을 때라고 하는 얘기로 하면서 귀로서 소리를 듣는데 소리 자체가 공한 거니까. 그런데 그걸 귀로서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소리로서 듣지 말고 귀로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데 그 마음의 귀를 들으라 이렇게 된 거를 이근원통으로 설명한 거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그것을 내 근본의 자성이 다시금 되돌이켜서 들어라라고 했던 이근원통을 가지고 이 인간세의 심재를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덕충부의 망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덕충부의 망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망형이라고 하는 건 몸땡이를 형태를 잊어버렸다. 덕충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글자 그대로 덕이 마음속에 채워지면 반드시 밖에 응험, 부험, 증험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덕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답니다. 증험이 드러난대요. 그게 이제 덕충부 편입니다. 그래서 덕충부는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보이는 형상, 모양 같은 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덕충부에는 말이죠. 도인인데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갖 장애인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도인이에요. 덕충부에는. 그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삼국유사회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게 많잖아요. 자장율사가 문수보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거지 같은 분이 온다. 아주 몸, 저기 보살림들이 화해서, 응신으로 화신으로 변해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아주 장애인이라든지 거지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깥 껍데기에 끄달리는지 안 끄달리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한 도가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껍데기의 형태에 끄달리지 않고 보겠죠. 아까 소리를 들을 때 말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만 듣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기운을 보듯이. 이 사람의 외부에 생긴 모습이나 형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 본질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덕충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덕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형상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덕이 안에 가득 있으면. 그러니까 이 덕충부라고 하는 것이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세의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극치가 되는 게 덕충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인물 잘나고 못나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걸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덕충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자의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 뒤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뚱이 형상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따로 더 있습니다. 이어서 덕충부를 이어가지고 장자 4, 7편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장자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희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를 탄어스님이 어떻게 불교와 회통해서 설명하고 계신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어스님이 이제 장자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지성인들 우리 밖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탄어스님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장자 강의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자 어렵습니다. 장자 어려운데 탄어스님의 장자 강의가 너무나 명쾌하고 그 다음에 워낙 장자를 많이 읽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반야심경 읽듯이 줄줄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스님의 장자 강의를 들으면 그동안 막혔던 부분들이 환하게 뚫리는 체험을 했다. 너무나 환히심을 가지고 좋아했다. 이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스님이 이제 어디 강의를 하시거나 강연을 하시거나 법문을 하러 가실 때 이렇게 운전을 해서 시자 스님이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스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장자 한편으로 온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자에 글자가 난 자가 많습니다. 글자 어려운 글자 많은데 타너스님이 이런 장자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다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한자들에 대해서 스님은 막힘이 없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옆에 사전을 놓고 번역을 하신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책을 한 번 번역하시기로 했다고 한다면 잘 모르는 책은 번역을 안 하신 거죠. 다 외우고 완벽하게 수십 년 동안 천동만독해서 머릿속에 그냥 가득 그냥 그 내용의 종지가 환하게 그냥 들어있는 책들만 번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신 겁니까? 그래서 타너스님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의 길은 끝도 없다. 스님이 그래서 늘 많이 하셨던 말씀이 학해무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 학해무변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무엇이든지 딱 막히는 게 있으면 뚫릴 때까지 보셨고 그게 안 되면 말이죠. 문자와 학문으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참선하셨다. 모르는 부분이 딱 생겼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이건 참선을 해서 마음을 비워서 진공의 상태로 선정의 상태에서 지혜가 터져서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이 바로 타너스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스님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셨던 게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문자로 해결되지 않는 이 도자리, 근본 마음자리, 근본의 진리 같은 것은 참선을 통해서 항상 그 궁극적인 종지를 해결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도 말이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동양의 이와 같은 깊은 도의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장자가 어렵지만 한번 장자를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장자가 어려웠습니다. 노자가 훨씬 마음에 와닿았고 장자는 어려워서 늘 말이죠 골칫거렸어요. 근데 타너스님의 장자 강의를 듣고 타너스님의 이 장자 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자 남아진경 역회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가지고 저는 타너스님이 이제 어떻게 동서문명을 유불선 3교를 회통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저도 막혔던 부분, 출가하기 이전에 장자보다 막혔던 부분들이 많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장자 내칠편만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과 이렇게 몇 시간 안에 모든 장자 내칠편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주석들 가운데 그중에서 이 책을 쓸 때 한 편당 가장 중요한 단어, 키가 되는 단어 하나씩을 가지고 타너스님의 핵심 사상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소요유에서는 말이죠 소요유에서는 지인 무기다, 내가 없다, 무기라고 하는 부분을 뽑았고 재물론에서는 물화다, 물화가 양망하는 세계, 물화다 이 부분을 뽑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양생주, 양생주라고 하는 우리의 부분에서는 연독이다, 중도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인간세에서는 심재다, 마음재계다라고 하는 구조를 뽑았고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덕충부에서는 망형이다. 바깥에 있는 형상을, 형단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망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우리가 공부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덕충부에서 망형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이어서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덕충부에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단을 잊어버렸다. 바깥에 있는 모양은 잊어버렸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탄호스님 강의 때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 어머니 외모 봅니까? 우리 누나, 남동생 키 작다고 안 보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 알고 보면 말이죠.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이런 형태의 진짜 나중에 보면 모양이 안 보입니다. 형상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덕이 보이죠. 껍데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덕충부는요. 장자의 윤리론입니다. 윤리론. 희한하죠? 이게 덕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어떠냐. 그래서 여기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6회에는 오륜이 나오죠. 3강 오륜에 오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장자에는 육륜이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부자, 형제, 군신, 사제, 부부, 부모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륜이 아니라 육륜이 나옵니다. 노자, 장자가 윤리도덕관이 그런 데서 다 벗어나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덕충부는 어떻게 인간이 근본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인간세라고 하는 인간세에서 상대편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 사람의 말 하나 듣더라도 심재해라. 마음재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운까지 다 봐서 그 사람 마음까지 살펴서 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듯이 덕충부에서는 윤리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 6가지 윤리가 유교의 오륜보다 하나 더해서 육륜이 등장한다. 그래서 망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형단을 잊어버리는 거다. 외형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이 옛날보다 살기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바깥 외모에 치중하고 이런 부분만 보면 옛날보다 도가 뒤떨어졌다.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기계문명이 발달해서 굉장히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마음속에 덕이 있는 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지기, 지기지유.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전부 면접 보는데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세계는 우수한 세계입니다. 우수한 세계입니다. 도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세계는 아주 수준 낮은 세계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덕중부에는 우리에게 현대의 지구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외모에 끄달리지 마라. 그게 끄달리면 영원히 고생감이다. 그래서 부자와 형제 사이에는 타노스님 설명이 이렇습니다. 부자와 형제 사이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외형이 아무리 못생기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형체를 전혀 보지 않는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건강이 나쁘고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하지만 부부와 부모. 부부와 친구 사이에는 의로서 합한 관계. 뭔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합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의기투합하거나 좋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따라서 견해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륜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가운데서도 말이죠. 완전 친족 간에는 형단을 보지 않습니다. 외형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부부와의 관계 이런 거는 뭔가 하나의 좋은 지점이 있어서 의로서 합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싫어지면 인연을 끊고자 하는 부분이 생겨난다 이거죠. 여기 장자는 덕충부에서 온갖 못난 사람들과 불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외형인 몸이 비록 흉하더라도 덕이 높으면 숭상하게 된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형만을 숭상하고 내면의 덕성은 힘쓰지 않는 이들을 경계시켰다.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도인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덕충부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현대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그냥 겉모습, 외모에 끝 알리지 말아라고 하는 걸로 덕충부가 끝이 나면 도공부가 아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디? 생사 문제까지 나아가죠. 생사, 나고 죽고 하는 부분의 제일 근본적인 뭡니까? 이 몸땡이거든요. 몸땡이가 있느냐, 몸땡이가 썩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니까 외모의 형체를, 외형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에 근본으로 더 들어가서 덕충부에서는 생사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은 덕충부의 종지인 망형이 사생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장자에는 생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 생사의 문제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덕충부 역시 생사를 둘로 보지 않는 망형을 설파하고 있다. 껍데기 있는 외형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망형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너스님이 장자를 강의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구절이자 서계 박세당 선생이 역시 덕충부의 관건이라고 했던, 강조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늘 강의를 하실 때마다 강조했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 조선조의 장자를 주석하셨던 서계 박세당 선생도 이 구절을 가장 중시하셨다 그래요.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됐던 구절, 이 구절입니다. 사생이 역대이로대, 그랬습니다. 사생이 역대이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주 또한 크대. 이 부득이 어지변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크지만, 그러하지만 그게 생사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며 수, 천지, 복추라도 역장 부려지유라, 그랬죠. 비록 천지가 무너져 없어지더라도 또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몸땡이가 있다가 죽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 몸땡이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멸이 끊어지게 되면 생사의 문제에 초탈하게 된다는 것.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빼앗기는 일이 없어지면 생사에도 초연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외물에 빼앗기지 말아라. 외물에 끊알리지 않게 되면 생사에 초연하게 된다. 불교의 핵심이 생사해탈인데 장자에서는 덕충부 망형편에서 외부에 있는 형체에 끊알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사의 문제까지도 확장시켜서 여기에 끊알리지 않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중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장자에서 읽어낼 수 있다. 타하노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장자도 말이죠. 타하노스님의 장자를 보게 되면, 해석을 보게 되면 정말 원래 장자보다도 해석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양주동 선생이, 국보의로 양주동 선생이라는 분이 장자가 와도 타하노보다 강의 잘하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장자가 자기가 강의했던 거 다 외우고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럴 만큼 타하노스님의 장자를 천독만독했다. 천독만독했고 그게 막혀서 출가를 했고 거기서 불교를 통해서 회통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본인이 완벽하게 깨달아서 알았으니까 뜻이 통했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불교 강의하시지 않고 장자 강의하시면서 불교의 핵심을 다 강의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장자의 내용은 말이죠. 웅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화가 많고요. 얘기가 스토리텔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많으니까 장자가 아주 대단한 웅변가거든요. 아주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불교 내용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타하노스님은 장자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불교로 끌어들여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편은 대종사 편입니다. 여러분 대종사라고 그러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타하노스님도 큰 스님을 타하노 대종사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대종사라는 단어가 원래 장자에 나오는 겁니다. 장자에 대종사라는 말이 나와요. 대종사는 뜻이 뭐냐? 타하노스님이 이렇게 보고 있죠. 크게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스승이다. 대종사, 크게 종주로 삼을 만한 스승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걸 뭘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나의 스승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에서는요. 대종사라는 뜻이 도짜리입니다. 도입니다. 도. 크게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의 스승이 뭐냐? 도가 나의 스승이다. 근본 마음자리, 근본자리를 대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윤화해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격화한 표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말이죠. 이게 그냥 도짜리입니다. 그래서 타하노스님은 대종사자리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종사자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자리, 도자리, 그리고 우리 선 공부할 때, 타하노스님이 선사상 했을 때 많이 나왔던 성품성자, 성짜리, 성짜리다. 49년 설하고도 한마디 설한 바 없는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언어문자로 말할 수 없는 자리, 원상 하나 그려놓고 화엄에서는 최청정법괴라고 하는 것, 선에서는 임재재일구라고 했던 것, 그 근본자리, 근본 불성자리, 자성자리,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을 장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대종사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했는 방식으로 타하노스님처럼 회통해서 얘기하니까 대종사라는 뜻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무엇인가 해서 한참을 보게 되는데 타하노스님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회통해서 설명하셨다. 이 타하노스님은 곽상주도 많이 나왔나, 곽자연이라고 하는 곽상주. 곽상주에는 뭐라고 나냐면 무념이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무심이 대종사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무념이종 이런 구절들 전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육조당경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무념을 종주로 삽는다. 무심, 무념, 무주 이런 게 우리 불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를 종주로 삽는다. 그러니까 대종사라고 했을 때 종주라고 하는 개념, 대종사가 뭐냐? 결국 무심이 아니겠느냐? 대종사짜리는 무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곽상도, 노장에 대가했던 곽상도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죠. 그래서 타느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불이다, 둘이 아닌 세계다. 무이다, 둘이 없는 세계다. 양망이다,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린 세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대대로 짝이 되어서 상대가 돼 있는 세계가 상대가 끊어진 세계. 둘이 아닌 세계가 바로 이게 대대가 끊어진 자리가 바로 대종사 자리다. 대종사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 뭡니까? 양변이 끊어진 일심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에는 말이죠. 드디어 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장에서, 도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진인 아닙니까? 진인. 그래서 누구의 호를 지을 때 앞에 무슨 무슨 진인 이렇게 해서 다 짓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대종사에 나옵니다. 대종사에서 진인이라고 하는 참다운 사람. 여러분, 우리 임재선사도 무위 진인이다 이랬잖아요. 차별 없는 참사람이다. 참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임재선사도 당나라 때 스님이니까 진인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봤겠어요? 장자에 본래 있던 표현인 거죠. 여기서 가져오긴 가져왔다 이거죠. 그럼 장자에서 말한 진인은 뭐냐? 생사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언어로 논할 수 없는 경지를 채득하니를 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장자가 불교 공부한 분은 장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장자 공부한 분은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바로 격식 없이 문 없이 말이죠. 문턱 없이 그냥 휙 공부를 서로 회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인은 말이죠. 천이 곧 인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고 인이 곧 천인 경지에 있어가지고 사람과 하늘, 천인이 합일된 경지에 도달해 있어가지고 하늘과 사람이 무이한 둘이 아닌 둘이 없는 그르한 진지를 갖추고 있다. 참다운 암을 갖추고 있다. 진지라는 말을, 진지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진지라고 하는 걸 갖추고 있어야 진인입니다. 참다운 암을 가지고 있어야 참 사람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지는 뭐냐? 진지는 뭐냐? 진지는 번뇌의 망상이 그대로 붙어있는 망지가 아니라 시비분별이 끊어진 것으로 이 진지를 갖추니가 곧 진인이다. 이렇게 탄호 선생님이 해석을 함으로써 무라양망의 경지에 있어서 불교와 노장학이 다를 바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대종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우리의 근본자리다. 그러면 대종사라고 하는 거는 의윤화된 건데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인데 그 근본 마음자리, 언어로 문자로 생각할 수 없는 생사의 관문을 뛰어넘은 세계를 증득한 사람을 대종사라고 그러고 그분을 진인이라고 한다.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인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뭐냐? 진지를 갖추고 있다. 참다운 지혜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보조국사는 뭡니까? 공적영지라 그러잖아요. 공적영지다. 아주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령스러운 영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신령스러운 알매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를 장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진지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나아가면 이게 지의 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망지가 아니다 말이지. 이 망지가 아니고 망령되게 시비분별에서 따지는 알미 아니라 시비선학 분별이 끊어진 영지, 진지가 지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대종사 자리다. 타노스님이 이렇게 불교와 노장학을 이렇게 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좌망입니다. 앉아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타노스님은 이런 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어요. 나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좌망을 일삼았다고 해요. 좌선이라는 뜻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뭡니까? 앉아있는 나와 내 마음과 몸뚱이와 바깥 세계의 모든 경계를 텅 비어서, 마음이 텅 비어서 선정에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좌망이야말로 대종사, 우리 근본자리로 들어가는데 진지, 진인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 좌망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거저는 안 된다. 참선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보신 겁니다. 좌망이 있고 말이죠. 장제는 좌치가 있습니다. 이게 말달리치자거든요. 여러분, 참선한다고 앉아있는데, 명상한다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온 천지로 뛰어다니죠. 이 표현이 좌치입니다. 말이 온 천지를 달리고 있는 거죠. 좌망의 반대는 좌치입니다. 온 생각, 혼침과 도거, 모든 참선의 장애물은 뭡니까? 졸립거나 딴 생각나거나. 그래서 이게 좌치입니다. 좌치. 망상. 망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좌치라고 그러죠. 그게 반대말이 좌망입니다. 그래서 이 타너스님의 설명이에요. 좌망은 좌치의 반대수로니 기심이 쉬지 못하면 비록 밀실의 단자 하나 심화가 습습하여 좌치를 면치 못하거니와 이렇게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타너스님의 옛날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심이라고 하는 건 기라고 하는 건 본체니까 우리 근본 마음이, 마음이 쉬어있지 않으면 아주 비밀스러운 방에,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어도 조용하지가 않죠.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단자를 하고 고요한 곳에 앉아있어도 마음의 불이 자꾸 일어나요. 뭐 생각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치, 앉아있지만 마음은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걸 면치 못하게 되거니와 이 말이지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좌망에도 공자와 아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장의 장자를 유교를 종주를 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장자가 유교를 싫어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항상 근본 본인의 심재, 좌망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꼭 공자와 공자의 가장 입실 수제자, 아내가, 안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회통이 원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아내는 기심이 몰록 쉬어가지고 무라가 모두 공안고로 좌망이 된 것이다. 장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좌망이 됐다. 그러니까 공자의 최고의 제자인 아내는 좌망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공자가 불행합니다. 최고의 제자, 아내가 말이죠.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뜨잖아요. 그래서 히라, 천상이야, 천상이라.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나의 가장 최고의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떴어요. 이게 유교의 비극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증자가 새로 법을 잇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의 핵심인 텍스트가 춘추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완벽하게 공자가 지은 것이 확실한 게 춘추입니다. 그런데 춘추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내가 죽고, 자로가 죽고. 최고의 제자인 두 사람이 스승보다 먼저 죽는 것으로 춘추는 끝이 나고 있어요. 더 이상 역사서를 안 씁니다, 공자가. 더 이상. 내 제자들이, 최고의 제자들이 세상을 떴다. 이러면서 이제 절피를 하게 되는 거죠. 춘추필법이 끝이 나게 되는 부분이 그와 같은데. 그 정도로 최고의 제자인 아내는 심재도 됐고, 좌망도 됐다. 참선 잘했다 이거예요. 참선 잘했다. 도가 깊었다. 혹임으로 가로대 이르되, 행주자와와 어묵동정에 모두 가히 도에 들 것이거늘. 어찌 반드시 좌망이라 했는고. 누가 옛날에 말이죠. 혹임으로 가로대 이러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질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누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법한 내용을 혹임으로 가로대 이렇게. 여러분 꼭 앉을 필요가 있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도에 들 수 있는데 꼭 앉을 자자를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꼭 앉아서만 좌망이라고 해서 꼭 앉아야만 무라양망이 되냐. 이렇게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해 이르되, 뭐라 그러냐. 이치적으로, 이와사가 있으니까. 이치적으로 말하면 도를 행하되 그 행함을 보지 못함이 좌의 뜻이 아니며 견해가 있으되 그 견해를 행치하느니 망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치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아무리 돌아다니고 움직여도 마음이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좌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육조단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불기활 자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좌 앉는다는 뜻이 말이죠. 몸땡이 앉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이걸 좌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좌망이라 그럽니다. 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좌망이어야만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주자와 단이더라도 단이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좌망이다. 이치적으로는 그러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잊을망자. 잊을망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잊을망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잊을망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견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견해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게 잊을망자 아니겠냐. 한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게 잊을망자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대로 한 생각대로 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고 그 생각을 원래 자리로 돌이켜버리는 거. 그게 망 아니겠느냐. 유교 중용으로 말하면 바리개 중절 위지화다. 마음이 일어났지만 근본자리로 중자리로 돌이키는 게 그게 조화로르 화자다. 이게 잊을망자 뜻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목석처럼 한 생각도 없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실천해 좋지 않은 것을 실천해 옮기지 않는 거. 화가 났는데 화가 안 일어나는 게 망이 아니고 화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화를 베풀지 아니한 거. 이걸 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치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사적으로 이래 이와 사니까 사의 현실적인 현상으로 봐서 말해본다면 성인의 진심, 참다운 마음은 사위, 사위라는 행주자화입니다. 행할 때, 주했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행주자화 사위 가운데 소문도 조금도 간단히 중간에 틈이 없으나 우리 학자의 경지에 있어서는 정작 고요하게 앉아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을 쉬지 못하거늘 하물며 행주 등으로 움직이고 주하는 등으로 어떻게 능히 도에 들어가겠느냐. 이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주자화 전체에서도 마음이 안 일어난 건 쉽지 않고 고요하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좌하지 않은데 이렇게 행주,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는 어떻게 쉽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좌망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움직여도 마음이 안 일어나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 우리 중생들 수준에서는 앉아있어도 마음이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움직일 때마저도 움직일 때까지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치적으로는 좌라는 의미는 그게 맞다. 항상 마음이 안 일어나면 앉아있으면 되는 건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땡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고요하게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좌선이더라 이거죠. 좌선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 좌선을 많이 주장하는 거죠. 일단 앉아서라도 좀 되라. 앉아서라도 마음이 안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다니면서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 좌선을 주장하는 거지. 선에는 행선도 있고, 와선도 있고, 입선도 있고 다 다양하게 모든 것을 이제 깊어지면 선이 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처음에는 좌선을 시작하듯이 여기도 좌망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다. 그래서 유마경의 불필자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니 좌선, 입원의 뜻이 원대하다. 여러분 유마경에 보면 사리불 존자가 좌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좌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뭡니까? 불필자라고 해요. 반드시 앉을 필요가 없다. 유마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꼭 좌선이 앉아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일체 처, 일체 시에 좌선은 가능하다라는 말을 유마거사가 멋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유마거사 병안이 났을 때 병문안 가라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분 너무 대단해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불필자라. 사실 앉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좌라는 뜻을 쓴다. 이게 좌망입니다. 그래서 탄호스님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달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탄호스님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분이 장자를 보면 좌망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그 노장하게 말한 좌망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한 좌선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거야.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와 같이 회통해서 주석을 해서 장자가 말한 좌망과 우리 불교에서 말한 좌선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근본이 같은 거라는 설명을 늘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어서 장자 4, 7편의 마지막이 응제왕 편입니다. 응제왕 편이 네 편. 장자는 네 편이 있고 외 편이고 좌 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응제왕이라고 하는 이 편은 장자 네 편이 한번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 포인트로 타너스님은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 뭡니까? 카오스, 그렇죠? 코스모스, 질서에 반대되는 카오스를 혼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보통 다 이제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아주 유행했어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세상의 모든 것은 뭔가 과학에 의해서 이치에서 딱 들어맞아질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말이죠. 그렇게 확정적으로 돼 있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의 이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상의 이치와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거죠. 굉장히 뭔가 딱 떨어질 것 같지만 영원히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오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미국에서 예를 들면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저기 반대편에서 말이죠. 거기서 엄청난 태풍이 불더라. 이런 게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터로서 나비 효과니 이런 말이 항상 나왔던 게 카오스 이론인데요. 그 카오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대문이 바로 여기에 응제왕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얼마나 비유가 능하고 스토리텔링 서사에 강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치가 어려워서 해석이 잘 안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타너스님의 이걸 강의를 하시면 항상 장자의 마지막은 이 응제왕 편의 혼돈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지구의 인류문명에 대한 거대한 비판이다. 거대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현대 사회를 마치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듯이 신문사설 써 놓은 것 같은 게 이게 응제왕의 혼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보시죠. 타너스님 말씀이에요. 인간 본연의 도덕을 파괴하고는 정치, 경제, 문화가 창조될 수도 없고 그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장자의 응제왕 편 한 구절을 예로 삼아 보겠다.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근본은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게 이게 장자의 응제왕 편에 나온단 말이죠. 응제왕 편의 결론은 숙홀, 혼돈이라는 세 명의 임금이 여러분 세 명의 임금 이름이 숙이고 호리고 혼돈이에요. 혼돈은 말이죠. 가운데 중앙 부분에 있는 왕이고 말이죠. 숙과 호리는 북쪽 남쪽에 있었던 임금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각각 남해와 북해 중앙에서 그러니까 숙이 남쪽이고 호리 북쪽이죠. 그래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숙과 호리 혼돈을 찾아갑니다. 친구예요. 찾아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갔더니 대접을 잘해준 거죠. 혼돈이라는 왕이. 그래서 두 임금은 혼돈의 대접에 답하고자 궁리한 끝에 자기들은 눈, 코, 입 등 일곱 개 구멍을 몸에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죠. 눈 두 개, 코 두 개, 콧구멍, 귀 둘, 입 하나. 그래서 일곱 개잖아요. 얼굴에 구멍이 칠규라 그래요. 일곱 구멍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혼돈이라는 중앙에 있는 임금은 일곱 구멍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내가 대접도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혼돈은 이 구멍이 없으니까 그에게도 구멍을 뚫어줘서 인간의 향락을 누리게 하고자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멍이 일곱 개 나면서 뭡니까? 인간은 욕심이 생겼다는 거지요. 구멍이 일곱 개가 없으면 욕심이 없어요. 먹고 보고 듣고 그죠? 냄새 맡고 이런 욕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숙과 홀이 봤을 때는 혼돈이 이게 칠규라고 하는 구멍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행복이 없겠다. 즐기는 게 하나도 없겠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래 가지고 친구를 위한답시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임금이 매일 하나씩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여러분 7일 걸린 겁니다. 구멍 뚫기.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상징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일곱 걸음을 걷고 태어나시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다는 거. 기독교의 창세기에 7일 만에 그죠? 창조했다는 이런 얘기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보통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미산에서 말이죠. 남성부주로 올 때 7, 3, 8회가 있다. 산에 7개가 있다. 그걸 건너가야 수미산을 가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구멍 7개도 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종교학적인 상징의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약삭바른 인위적 지혜를 가진 숫과 호리, 우주본체의 자연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호의를 베푸는 혼돈에게 수정을 가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도가 상실되어 가는 과정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장자의 이 구절은 오늘의 인간 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는 절실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이 탄어쌤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숫과 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숫, 여러분 홀 할 때 홀현이입니다. 숫과 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둘 다 다 무슨 뜻이냐? 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한 생각. 향락을 눌리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한 생각이 우리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이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혼돈이 깨진 겁니다. 혼돈은 뭡니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히로애락이 끊어진 히로애락의 미발의 상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인간의 본연의 상태. 순수하게 인위가 가해지지 않은 세계. 그래서 장자가 말하는 혼돈은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을 혼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코스모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의 근본 세계는 뭡니까?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예요. 그렇죠? 태극이나 일이라고 하는 세계는 무국에서 나온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계 문명이 너무나 인위 조작으로 해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내고 인위를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 근본을 놓친다. 우리 근본의 대종사짜리, 도짜리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너스님은 혼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천지 미분전 소식이다. 천지가 나누진 소식이랑 선어로 해석했다. 선으로 현존 일념, 기멸 이전의 경지, 한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 우리 몸이 생겨나기 이전 소식,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핵심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가 유불선을 회통하며 강조했던 주역의 통체일태극. 그 다음에 중용의 중자리, 열자의 태엽, 노자의 천하모, 그 다음에 성가의 최초일구자, 화하막의 최청정법계, 기독교의 하느님과 성부, 천부경에서 말하는 음향 미분전의 무시의 일, 일은 시무시의 일이요. 일이라고 하는 건 시작에서도 시작함이 없는 일이요 했을 때 그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자리. 일이라고 하는 자리도 이것은 다 혼돈하고 같은 거다. 그러면서 타너스님이 이 혼돈을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건 문득 숙입니다.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난 게 숙이고 홀은 문득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게 홀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간의 한 생각인 것이다. 일념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우주가 생면하는 것과 같으며 그 한 생각이 무념이 되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바로 혼돈이 되는 것이다. 타너스님은 응제왕표는 제왕의 법칙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응제왕. 어떻게 제왕의 법칙에 응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유의로 다스려가지고 자꾸 뭘 하려는 걸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무의지치. 무의의 세계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응제왕입니다. 진정한 왕은 말이죠. 무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꾸자꾸 개입해서 끼어들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근본을 놓치게 된다. 제왕의 법칙과 자격은 혼돈을 파괴하지 않는 것인데 여태껏 혼돈을 파괴하지 않은 제왕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냐라고 장자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너스님은 도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 장자 내 편의 최종 결론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인이 자꾸 만들어내고 터널 뚫고 땅 파고 산업 세고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혼돈이 파괴된다. 문명의 가장 큰 비판이 이 장자의 응제왕 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너스님이 항상 장자를 얘기하면서 우리 불교가 말하는 근본자리, 그 다음에 노장이 말하는 무의자연, 그 다음에 근본으로 인위로 하지 않은 이런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노장학과 우리 불교는 서로 만나고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자의 뇌칠편을 그냥 짧게 핵심어가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타너스님의 핵심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부족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자를 쭉 보시면서 타너스님처럼 근본 뜻이 서로 하나로 합의되어 있다. 근본 뜻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장자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속에 장자 안에서 말이죠. 수행관과 인류를 보는 관점, 사회 문화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와 거의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장학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기독교를 어떻게 불교와 회통했는가라고 하는 타너스님의 기독교와 불교의 회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